오늘 전쟁입니다. 6.25 스타일드 하니워드 스카! 혹시 마키가 언제인지를 좀 오픈할 수 있나요? 저 어젯밤요. 근십 년 돼가는 거 아니에요, 골똑이? 이건 뽀뽀잖아요. 이 정도는 키스인가요? 이건 무난 인사죠, 무난 인사. 그런 거 될까요, 약간 이런 느낌. 방송이 이게 무슨 방송이에요, 이게? 했잖아요, 이렇게. 밀지 않고 이렇게 했잖아요. 땡겼잖아요. 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, 오늘. 우리 뭐야? 이렇게 했다는 거죠. 저 지금 되게 소외감 느껴요. 너는 결혼했잖아요. 이런 우회 때문에 제가 연애를 못 해요, 지금. 억 밑살이다. 양쪽 엉덩이 둥부, 둥부잖아, 둥부. 네, 네. 아니, 내가 내 몸을. 다른 친구 같고 찍는 건 괜찮아? 너무 야한 건 안 돼. 사이즈 입고. 그건 더 안 돼요. 티팬티야, 티팬티. 안 돼. 뽀뽀가 가능한 거죠. 술 안 먹고 나제 키스? 뽀뽀 다 보여, 이거 봐. 몸이 달아올라, 그거 달아올라. 수총각이죠? 한승연예, 가능합니까? 그럼 누구랑. 그래, 내가 한국에 지갑 후려 봐. 네. 나의 여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